코스모폴리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선아입니다 기대치 의상으로 정말 너무 잘 나와서 뿌듯하고 코스모를 통해서 저의 색다른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취미생활이 좀 살았은지 너무 오래 전이고 요즘에는 그냥 일본을 보고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작품, 작가님의 전작품이라든지 그런 걸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배우라는 타이틀 자체가 좀 어색한 타이틀이지만 되게 갖고 싶은 그런 타이틀이기도 하고 있는데 일찍 이렇게 배우 한선아를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고 더 많은 책임감이 들긴 해요 코스모폴리턴 독자 여러분 오늘 촬영 되게 즐겁게 예쁘게 찍었는데 저 화보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곧 방영될 장밋빛 연인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